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홍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벌써 후베이에서 17명이 사망을 했고요 홍수로 인해서요 지금 이미 홍수 경계 수위를 넘긴 하천의 수는 작년에 비교해서 30% 늘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21차례의 홍수가 나가지고 270여명이 사망하고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7천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2020년 홍수는 1998년 이후 최악으로 기록됐었는데요 올해 2021년 다시 작년 2020년과 같은 큰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홍수 상황을 보면요 7월 7일에는 중국 허베이성 석가장의 광풍과 폭우 우박에 들어섰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몇 년 동안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다면서 정말 무섭다 현지에서 난리가 났고요 차량은 나무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에서 부서졌고요 건물 창문은 바람에 날라갔고 집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중국 남경시에 난징의 포가 갑자기 덮쳐가지고요 큰 피해가 났고 또 하늘에 검은 구름이 이렇게 뒤덮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처럼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에 낮에도 밤처럼 밝았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중국의 네티즌들이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그런 풍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8일 날 역시 중국 안흐이성 허페이시에 광풍과 폭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멀어졌습니다 많은 구간에 안흐이성 허페이시의 침수가 심각했습니다 도시가 거의 하나의 택지가 되었습니다 차량은 물에 잠겼고요 많은 사람이 고립이 됐습니다 안흐이성 허페이시 같은 경우는 안흐이성의 성도 미국으로 따지면 주도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최근 중국의 폭우로 인해가지고 홍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건물, 건물, 신축 건물들이 계속해가지고 사고 많이, 부실공사 많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서 중국이 500미터 이상의 초거층 건물을 신축하지 말라는 그러한 공식 발표문을,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제 방송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한 달 됐죠 선전의, 선전의 사이거 따사 이 사이거 따사, 그러니까 사이거 호텔 이 사이거 호텔에 막 이렇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경기 나시죠 그 선전의, 광동성 홍콩에서 30분 거리고 광저우에서 1시간 거리인 선전에서 사이거 따사, 그 빌딩이 막 흔들려가지고 사람들 막 대피하면서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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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막 뛰쳐나오는 거 다, 그, 제가 그때 방송했었죠 그러한 사건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 500미터 이상의 초거층 건물은 신축하지 말라는 공식 통지문을 보냈고 또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뭐 신축 건물이라든지 무슨 달이나 철교 같은 것이 계속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달이, 그, 철교 붕괴됐던 것도 방송을 제가 했었죠 제가 그, 철교 붕괴된 그, 그것이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나왔는데 거기도 장, 아, 장수성, 장수성에 철교 붕괴돼가지고 그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때 좀 많이, 그,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한 달 내에 그, 지금 그 중국의, 이, 뭐죠? 이, 장마가 한 20일 먼저 왔습니다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여러가지 폭우나 홍수 문제 그 다음에 이 신축 건물들을 지으면서 철교도 그렇고 다리 교각들도 계속해서 붕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